한국국토정보공사 모든게 도전을 해봐야 되는거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저기 뭐 눈에 띄는 사람 몇명 안될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꼭 인물로 되는건 아니에요 인물보다는 내가 갖고있는 끼, 매력 너희들 먹고 마시면서 쇼를 즐기듯이 너희들 무대위에도 즐겨달라는 뜻으로 아주 극팀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에서 활동할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국내에서 활동을 잘할 친구 또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오디션에 캐스팅이 되서 패션 모델을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23살 입니다 오늘 오신분들이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 안하셨으면 좋겠고 친구 언니 누나처럼 재밌게 즐기듯이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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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